네 우리 아가들 티타임. 티타임인데 오늘 제가 ROS 아니 ROS 아니다. 힐링 세션을 했어요. 오늘 힐링 세션을 했는데 그 아가가 너무 심각하잖아. 모든 게 다 두렵고 모든 게 다 공격적이고 막 엄청난 공격성의 가해자인데 또 엄청난 피해자잖아. 그거를 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가해자 피해자도 다 가해자야. 생각해봐. 피해당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피해당한 게 뭐가 있어. 뺏긴 게 뭐가 있어. 받기만 했지. 태어날 때 몸, 몸퉁아리 전부 다 받았지? 엄마 아빠한테 공짜로? 이미 받았어. 뭘 뺏겼는데? 뺏긴 게 없어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뺏겼다고 자꾸 느끼는 거. 받은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가해자 안 할 수 없다. 왜냐면 물고기 잡아먹고 풀 뜯어먹고 똥오줌 싸서 하천 더럽혀야 되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존재 자체가 가해를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피해 가해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는 가짠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통으로 가해자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아가가 계속 가해자 갔다가 피해자 갔다가 가해자 갔다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가해야. 내가 피해자를 할 때는 상대를 너가 나 가해재지 이렇게 만들고. 내가 가해자 할 때는 막 나를 갔다가 너는 왜 가해? 하면서 나를 공격해서 나를 갔다가 가해재서 또 날 피해자를 만들고 이러지 않아. 그치? 이상한 행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걔랑 하는데 막 들어가는데 얘가 이상한 거야. 너무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몇 번은 물어도 두려운 거야. 말만 하면 자기가 말하면 내가 이럴 것 같은 거야. 너 왜 그렇게 대답했어? 이럴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얘가 너 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엄마가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다가 얘가 생겨서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죽이지 못하고 태어난 애니까 되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기가 엄마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녀로 보였대요. 한 1, 2년을. 괴물로 보이고. 너무 무서웠는데 그걸 말할 수가 없었대.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면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근데 말을 할 때 혼날까 봐 두려워하는 애가 누구지? 그걸 먼저 알아야 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혼날까 봐 두려워. 그건 뭐야? 자기가 가해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지. 그냥 아무 마음이 없이. 엄마 왜 엄마가 괴물로 보여? 이러면 되는데. 이 괴물로 보인다는 이 마음이 벌써 자기는 인식하지 못해지만 가해자의 마음이야. 왜? 뱃속에서 엄마한테 죽임당할 뻔한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올리면서 그 가해자 올리는 걸 모르는 거야. 내가 당했으니까. 엄마 너는 괴물이야? 날 죽이려고. 이렇게 괴물로 보이는 그 애가 이미 미움으로 가해자로 올리는 거야. 엄마를 공격하려고. 괴물로 보여야. 그 가해자는 뭐냐면 머리로 공격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잠재의식의 가해자는 그냥 몸으로 잠재의식화됐어. 그래서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착각해서 공격하게 만들어. 가해자를 하게 만드는 게 잠재의식이야. 고집을 이미 부려서 내가 고집 부려야지 할 때는 잠재의식화가 된 게 아니야. 그게 독한 관념이 아니야. 근데 고집 부리는지도 몰라. 이러고 막 부려. 절대 이해 안 해주려고 해. 그 애는 뭐야? 이해 못 받은 애가 그래 버리는 거야. 잠재의식으로. 얘가 그거야. 엄마가 괴물로 보이는 게 이상하잖아. 자기 눈이 이상해야 되잖아. 이상하다는 것도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보이게 하는 자체가 먼저 걔가. 현실에서 엄마가 괴물이 아닌 건 머리로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보이게 하는 그 놈이 누구야? 내가 보는 게 마음이 보는 거지. 머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보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피해자. 엄마한테 죽임당할 뻔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보는. 엄마가 저렇게 나를 공격해. 엄마가 가해자로 보이고 내가 가해하게 하려고. 내가 미움으로 가해하고 있는 거야. 이미 상대를 가해자 만들어서. 그 가해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한 거야. 말하면 미움이 얘기했으니까. 가해자가 얘기했으니까 공격당할 거야. 이렇게 두려운 거지. 가해자가 아니면 내가 미움이 아니면 왜 두렵겠어? 여러분. 미움받을까 봐 두렵다? 벌써 두려워하는 그 놈이 내가 이미 미워하고 있으니까 미움받을까 봐 두렵지. 그걸 알아야 돼. 그 밑에 한 자락 깔린 마음이 그게 진짜거든. 그래서 참았대요. 계속. 참았대요. 그러면서 참으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 가해자 왔다 갔다 의심으로 증폭이 되는 거야. 깊게 이렇게 올라왔대. 계모일 거야. 그런데 딱 계모라고도 단정을 못 짓고 계모가 아니라고도 못하고. 그리고 난 주서운 애야. 계속 의심이 돌아갔대. 피해자 가해자를 왔다 갔다 하는 망상이 의심이거든. 그래서 이 아기가 그거를 왜 얘기 안 했니? 그랬더니 이 의심하는 마음도 누가 올려? 피해자가 올리니까 가해하려고 올리는. 가해자가 올려. 엄마한테 엄마 걔 뭐야? 나 주워왔어? 이렇게 묻는 아기는 사실은 미움이 아니야. 엄마. 엄마 개모지? 난 왜 그랬어? 이런 아기는 미움이 아니거든. 그냥 생각나는데도 얘기를 해. 그런데 그러면 엄마가 내가 왜 개모냐? 이럴 텐데 얘는 그걸 다 참는 거야. 두려워서. 자기 가해자 보는 게. 그 얘기할 때 가해자 보는 게 두려워서. 가해자니까 반드시 엄마가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해.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 다 참은 거야. 그게 올라온 거야. 그냥 내가 뭘 물어도 이렇게 참으면서 아우 막 미칠 거야. 막 여기서 막 조상의 그 가해자가 다 올라온 거야. 그렇게 하면서 상대를 가해자 만들고 나도 가해자라고 느끼면서 가해자. 그다음에 공격당할까 봐 두렵다고. 가해자 피해서 다 못 인정해서 의심받고.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걸 참으면서. 완전 통 가해자가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가해자로 인식해. 벌레를 못 죽인대요. 벌레가 이렇게 꼬물꼬물 예를 들어 막 이런데 왜 이렇게 하잖아. 흐흐흐흐흐 이래. 자비심이 아니라 벌레를 딱 때려잡을 때 자기 가해자를 보는 거야. 가해자가 아니잖아. 벌레 잡는 거잖아. 이거 괴롭히면 잡아야 되잖아. 너무 무서운 거지. 자기 가해자 보는 게. 근데 그 가해자가 심지어는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계속 올라오는데. 너는 이렇게 나쁜 해지. 너는 모자란 해지. 사람들이 널 안 좋아할 거야. 너는 막 이렇게 계속. 아니면 상대에 대해서 계속 판단한대. 넌 이렇지. 너는 뭐지. 이렇지. 막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물어볼 수가 없대. 의심할 때나 상대에 대해서 뭘 물어보고 싶을 때. 물어볼 수가 없대. 왜 그랬더니. 물어보면 반드시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물어보는 자체도 가해로 보는 거야. 너무 가해자를 인정을 안 해서. 인정한다는 거 뭐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야. 인정하는 건 이게 가해자구나.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해. 어 가해자구나. 이게 아니야. 머리로 인정인지 이거. 마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야. 자 마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가해자를 봐. 누가 나한테 칼을 겨누. 그럼 어떤 마음으로 나와. 두렵지. 마음으로 인정하는 건 그 가해자를 인정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두려움을 다 버린 거야. 그 가해자가 너무 두려운 거야. 두려움을. 두려움을 느꼈어야 돼. 그게 가해자를 인정하는 거야. 자기 마음을 보는 그 두려움. 그걸 안 느끼고 다 버렸어. 두려움도. 그것도. 그것도 피해자 마음이라. 무섭다고. 피해자 마음이 다 버렸어. 그러니까 계속 올라와. 계속 올라오니까 이걸 안 느끼려고 막 계속 눌러. 누르니까 더 올라와. 그걸 보면 두려움을 인정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느껴야 가해자라고 인정해 준 거야. 그 마음을 보고. 그리고 상대가 자기를 공격하듯이 느껴졌을 때 두려움을 인정해 준 거야. 나 무서워. 너 나 미워하는 거니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인정 안 하고 참아. 그러니까 내가 뭘 물어볼 때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껴. 그러면서 참는 거야. 대답을 위해서. 왜 참아 그러니까. 엄마가 물을 때마다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아. 너무 무섭대. 그 얘기하면서 막 우는 거야. 두렵다고 인정하는 게 이제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헤라엄마에 대해선 엄청 의심이 올라왔대요. 무슨 의심. 그랬더니 이거 애기하면 미워할 거죠. 막 안 미워 얘기해. 내가 그랬더니 헤라엄마. 헤라엄마 세션 받을 때마다 헤라엄마가 쌍고프 시술을 했는지 알았지. 그럼 뭐지 그랬어. 그러면 미워할 것 같아. 미치는 거야. 이제 가해자를 인정 안 하니까 모든 게 가해자가 되는 거야. 의심하는 거 묻는 거. 여러분 이게 핵심이야. 잡아. 여러분 중에도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에 떠는 아기들은 자기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을 인정 안 해서 두려움을 싹 다 버려. 두려움 나쁘다고. 피해자라고. 그래서 두려움을 인정 안 하니까 가해자가 내려가지라. 가해자가 점점 세져서 아주 거대해졌어. 이제 묻는 것도 가해자야. 그래서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 또 그래서 이 두려움도 인정 못해. 피해자도. 얘가 정신병처럼 된 거야.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 헤라엄마가 진짜 삶인 줄 알았다고. 엄청 두려움이 올라오고 의심이 올라왔는데 그냥 왔대는 거야. 엄마가 여기 가라고 그래서 왜 그냥 왔니? 그랬더니 엄마한테 안 가겠다는 소리를 못했대. 너무 무서워서. 거절도 못하는 거야. 그게 가해자니까. 왔는데 언제 풀렸니? 그래서 근데 왜 계속 와서 의심이 완전히 풀렸대. 그래서 언제 풀렸니? 그랬더니 우리 2016년도에 언론에서 우리 외국 보도 했잖아. 그치? 그거 보면서 모든 의심이 풀렸대.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하는데 별것도 없는 것 같다. 저렇게 방송에서 부풀려서 음향효과 넣어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 아기야. 딱 냉정하게 보니까 아무것도 건덕지가 없는데 내가 의심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 믿고 왔대. 얘기 듣는데 진짜 너무 웃긴 거야. 이야기가. 그게 확신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피해자를 보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여러분 자기 피해자를 봐. 여러분이 누가 칼로 다 막 어떤 사람이 찔러서 그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걸 봐. 어떤 마음 올라와? 두렵지? 두렵잖아. 그 두려움을 인정해야. 피해자 인정한 거야. 그 피해자를 인정 안 안 하기는 피해자를 보면 두려움이 올라온 게 그 자체가 돼버려. 그래서 막 서러워서 울고 막 아파 아파 아픔만 느끼고 그건 피해자를 인정한 게 아니야. 합체되버린 거야. 피해자를 보는 두려움. 여러분이 누가 누구 피해자를 봐봐. 막 고문당한 거. 못 보지 막. 끔찍해. 이렇게 피해자를 보면 두렵잖아.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요. 가해자를 보면 두렵잖아. 그치? 여러분 누가 공격하고 그럴 때 피해자 가해자를 인정한다고 마음으로 그걸 두려움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두려움도 약자라고 피해자 마음이라고 다 버려서 인정을 안 하면 그게 안 내려가. 안 내려가면 일만큼 커지는 거야. 그래서 피해자 인정 안 하면 피해자 자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 피해자 자체로 살다가 어느 날 피해자가 극강이 나르면 가해자 자체가 돼버려. 그래서 참고 눈치 보고 살던 아기가 연쇄살인 범 데리겨. 그 두려움을 참고 아무도 위협 안 했는데 자기는 피해자로 계속 두렵다고 근데 두려움을 그때그때 인정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다 버렸어. 그러면 이 피해자가 극강으로 찼던 어느 날 니들이 날 일했어? 하면서 가해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깜짝 놀랐잖아. 그때 초등학교 때인가? 강아지 눈을 찔렀대잖아. 칼로 극강이 가해자를 인정 안 하니까 그 두려움을 안 보니까 가해자 통이 돼서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막 울어.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비위 같은 거지. 가해자 비위가. 인정을 안 해줘서. 여러분 속에는 깨닫기 전엔 다 비위가 있는 거야. 그 비위가 뭐예요? 퇴하 때 생기는 거야. 엄마가 막 나를 가해했을 때 공격했을 때 그때 가해자 피해자 비위가 생겨. 그때 피해자 역할을 하는. 죽이려고 했잖아. 엄마가 안 날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 비위가 생긴 거야.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가해자 본 게 얼마나 무서워. 엄마 공격성 그러니까 자기 가해자 본 것도 무섭고 그 가해자 마음을 못 본 거야. 그리고 태어나서 가해자를 볼 때마다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움도 버리고 두려움버리고 그러니까 극강의 가해자가 확 대버려 어느 순간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건 찔러버린 거야. 두려움을 너무 무시하고 버려서.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은 피해자 가해자로만 돌아가는 사람이야. 깨닫기 전에는.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도 수치스럽고 가해자도 수치스럽지. 피해자도 무섭고 가해자도 무섭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해자 가해자 볼 때는 그 수치와 두려움을 느껴줘야 되는 거야. 그냥 거기서 벗어나요. 사랑으로 움직이는 게 깨닫는 사람이야. 피해자 가해자 벗어나서. 때려도 사랑으로 때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은 쳐맞아도 미움으로 쳐맞아. 가해자로 쳐맞아. 그래서 더 때려봐. 막 이렇게 대들고 막 반항하고. 피해자 가해자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게 애고라고. 그 비위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자기의 가해자 피해자 깨닫기 전에 누구나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여. 난 사랑으로 했다 소리를 하지마. 그거는 깨닫고 나서야. 거기서 벗어나서야. 나는 사랑으로 한다고 머리를 웃지면 몸은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여. 동시에 두 개 다인데 어느 한쪽을 택해서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엄마한테 막 대들고도 피해자를 붙잡는 아기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미워있어. 그리고 자기는 피해자 살기 쓰는 아기가 있고. 가해자를 보는 아기. 내가 엄마한테 대들었어. 엄마가 나한테 혼내꼈다고. 이렇게 가해자로 막 다 다른 거야. 피해자 가해자는 동시에 있는데 그걸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선택해서 그걸 인정하는 게 뭐야? 그게 수치스럽다는 거. 즉 아프다는 거와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야 끝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안 보고 계속 버릴 때는 피해자만 계속 쓰다가 어느 날 가해자로 확 가버리고. 가해자를 계속 쓰다가 피해자로 확 가버리고. 또는 피해자를 인정 안 하다가 피해자가 확 돼버리고. 현실에서. 또는 가해자를 계속 인정 안 하다가 그렇게 가해자가 확 돼버리고. 이러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봐요. 마음으로 피해자 가해자 마음이 아닌 적이 있나? 없어. 여러분이 누구한테 거절하려고 할 때 두려워. 왜 두려워? 거절하는 게 가해라고 생각해서. 가해 있으니까 미워했으니까 얘가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그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단 말이야.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폭식 거식이 왜 생기는 줄 알아? 폭식이 뭐야? 미친듯한 가해야. 뺏는 놈이야. 미친듯이 뺏는 놈 먹는 거야. 이걸 보니까 너무 무섭거든. 들키는까봐. 그러니까 어느 날 또 거식을 하는 거야. 안 먹는 거야. 먹는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모든 걸 다 그렇게 보는 밑에 이상한 행동은 다 그게 있는 거야. 자연스럽지 않은 건 그걸 가해자나 피해자로 투사하고 있는 거라고. 가해자 피해자의 투사로부터 다 벗어나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투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엄한 사람을 많이 잡잖아. 여러분이 스스로 피해자 역할을 많이 하는 아기는 해로운 말을 보면 그냥 두려워. 두려워. 왜? 자기를 피해자에 놓고 해로운 말을 가해자에 놓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공격당할까 봐 두려운데 걔가 또 뭐냐면 해로운 마의 그 모습이 가해자라고 느껴서 그게 내 모습이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 그 미움으로다가 나를 가해자를 만들잖아. 그렇잖아.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날 미워하는 건 날 가해자를 그냥 만드는 거잖아. 두렵다고 하는 거. 맞잖아. 그게 개미움이지. 내가 혼내켰어. 그때 두려운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래도 안 두려워야 되는데 스승이 제자 없는 애키는 건데 근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두려워하는 건 남을 갖다가 그냥 가해자를 만들고 자기는 피해자가 돼서 그건 뭐야. 이미 그걸 하고 있는 아기가 가해자야. 뱃속에서 엄마한테 공격당했다고. 죽임당할 뻔했어. 그래서 피해자가 완전 피해자가 나와서 네가 나를 공격하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네가 날 공격할 거지. 그러면서 상대를 가해자 만들고 날 피해자 만들어서 집착으로 그걸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야. 놔야 돼. 피해자 가해자는 놀이야. 놀이. 꼭 깨닫고 나면 그럼 피해자 가해자 놀이 안 하냐. 해. 혼내줘야지 잘못하면. 하지만 그걸로 끝이야. 그 순간 그랬다가 다시 피해자 가해자 바뀔 수 있어. 걔가 나한테 공격하고 해라 엄마 이런 건 잘못했죠? 그럼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해주지. 금방. 잘못했으면 피해자 해줘야지. 그치? 근데 그렇게 늘 날 두렵다고 하고 도망다니는 아기는 뭐냐.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자기가 피해자 남을 가해자 만들고. 늘 가해자라고. 그래서 벌레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래도 어느 날 그냥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확 가해자가 돼버려서 그런 짓도 하는 거야. 이해돼? 우리 아기들? 매 순간 자기가 어떤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를 느끼고 있는지 가해자를 느끼고 있는지 보고 그 두려움을 느껴야 돼. 또 여러분이 두려울 때는 지금 여러분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예를 들어 뺏는 애고가 올라왔어. 그러면 두려워. 이거 들킬까봐. 이해돼요? 빼앗긴 애고가 올라왔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항상 이렇게 한쪽만 뜨는 거야. 두려움이 뜨거나 아니면 그 수치의 그 뺀고 빼앗긴 애고가 뜨거나 피해자, 가해자가 뜨거나 예민하게 마음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무의식이 열린 아기들은 알아차릴 수가 있고 덜 열린 아기들은 이 강의를 해도 아 이게 그게 뭐 아랫까리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긴 막 이러는데 찬찬히 사유를 해보면 알아.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서 찬찬히 사유해보면 알 것 같지 않아요? 늘 가해자 피해자로 그치? 규정이나 줘. 윗사람은 가해자 아랫사람은 피해자 이렇게 규정이나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게 없는 사람은 해라 막 혼내켜도 고맙지. 이렇게 알려줘서. 그걸 가해자라고 안 느끼지. 그게 정상적인 거야. 내가 힘듦을 무릅쓰고 이렇게 강의를 알려줬어. 더군다나 한 대 때리면서 알려줬어. 죽비로. 그럼 얼마나 노고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고 더욱 큰 사랑이에요. 고맙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야. 근데 가해자 피해자로 보는 애고만이 날 공격했다고. 미친 사람이야? 왜 제자를 공격하고 그 좋은 걸 알려주는 걸 왜 공격이라고 받아들여. 노고지. 나의 노고와 사랑이지. 그게 가해자 피해자 애고예요. 늘 그렇게 놓고 봐. 그걸 붙들고 있는 아기야. 늘 가해자 피해자로 보면서. 그게 없을 적이 없는 아기들이 많고요. 그게 없을 때는 다 행복하고 사랑이야. 그러다 그게 올라오면 심하게 날 두려워하거나 옆에 도반을 두려워하거나 공격당할까 봐. 늘 그거로만 살아오는 아기들도 많아. 거기에 빠져갖고. 그게 지옥이요. 가해자 피해자의 지옥. 지금 현대 애고들이 다 그 지옥에 살아. 그래서 절대 피해자 안 되려고. 근데 가해자를 하면서도 가해자 하니까 이번에는 또 절대 가해자인 거 들켜서 수치 안 당하고 벌임 안 받으려고. 어떻게 몰래 뺏고 몰래 지배하고 가해하려고 막 머리 쓰고. 그러다 당하고 수치 떨고. 이게 현대인이야.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방법은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는 아픔이지. 그게 아픈 마음. 수치당한 아픈 마음.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보는 거예요. 자기 피해자 가해자. 늘 그거야. 늘. 떴을 때는. 그게 끝나. 가해자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모든 게 사랑이라는 거 알 때는 이미 깨달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피해자 애고에서 가해자 애고로 넘어와서 가해자의 아픈 마음 인정했잖아. 그렇지?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통합이 되려고 하는 거야. 가해자 피해자 모두 다 가해자인 거예요. 첫머리 애기 찍었지? 그래서 자기 가해자만 봐야 돼. 상대가 보여주는 가해자 암음. 그걸 보는 두려움. 그걸 보는 수치당한 아픔을 느끼면서 그걸 계속 인정하는 거야. 생활 속에서 그걸 예민하게 봐야 돼. 그 가해자를 아까 하면서 청산을 시킨 거야. 와 조상의 모든 가해자의 아픔과 그걸 보는 두려움이 올라오니 어떻겠어. 내 머리를 치는데 못 잊겠어. 나는 아까 죽만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 걔랑 둘이 누워서 풀었어 나중에. 온몸에서 나가는데 칼이 나가는 또 이제 이게 올라오니까. 엄마 내가 이렇게 민폐 막 엄마 힘들게 하는 민폐 끼치는 존재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막 또 가해자 쓰는 게 또. 아가 두려움을 느껴. 두려움을 이래서 막 이제 그걸 했어. 그러고 났더니 벌레가 나오는데 얘가 막 이러는데 보니까 꿈틀꿈틀 기어 다니는 벌레부터 날라 다니는 벌레부터 각각류 있잖아. 가재 같은 개부터 야 어디서 갑자기 수십 마리가 줄어난 거야. 그때부터 때려잡기 시작하는데 거의 이제 끝머리에 가해자 애가 인식을 하고 나서 난리가 난 거야. 막 이런 게 들어고 얘는 막 막 이러고 자 가해자를 느껴.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 느껴. 막 이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니네 상원에 벌이 죽어있었다며 수십 마리. 벌이 뭐야. 곤충 중에서도 가해자의 대표적인 벌칙. 벌떡 맞고 죽고 그러잖아. 죽이는 살기 아니야. 그거 딱 세션하기 전에 두려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코피 쏟았다고 하지. 살기. 그 두려움이 뭐야. 두려움 인정 안 하는. 가해자 피해자 보면 두려움 인정 안 하는. 살기. 가해자 됐다 피해자 됐다 걔는 맨날 그러잖아. 가해자 피해자를 인정하는 게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건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영채님께 맡기라고 했잖아. 그 두려움을 철이 영채님께 이렇게 내가 가해자를 내 가해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 벌레 때려잡으면서 안 때려잡고 그래. 나를 깨물어 죽이세요. 이래? 버려왔는데? 가해할 수밖에 없는 내 아픔. 이걸 보는 두려움을. 어쩔 수 없지? 그럼 영채님께 맡기고. 피해자로 엄마가 나한테 막 뭐라고 했어. 근데 피해자로 느껴져. 사랑인 걸 알겠는데 머리로는. 마음에서는 피해자잖아. 그치? 너무나 실제 같아. 이때 이걸 보는 아픔과 두려움을. 영채님께 맡기고. 내가 자식이 잘못하는데 안 혼내켜? 혼내키잖아. 혼내킬 수밖에 없는 이 가해자의 아픔과 이걸 보는 두려움을. 내가 영채님께 또 맡기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 우리 애기들은 무서우니까 안 해. 가해자를 써야 되는데 어휴 피해자로 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한 거야. 아프지만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우리 아가들한테 내가 징계 안 하고 싶지만 했잖아. 얼마나 아프겠니 엄마가. 아프고 되게 두려웠어. 잘못될까봐. 그리고 그걸 영채님께 맡기고. 그리고 엄마가 피해자도 해줬어. 예전에 몇 년 전이야. 꽤 오래됐어. 미국에서 온 아기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저기 혜나님 내가 혜나님 동영상을 몇 년을 보고 왔는데 그래서 엄청 존경하고 엄청 대단한 분이라고 알고 왔는데 내가 그때 어떤 행동을 한 게 이 아기의 눈에는 되게 수치스럽고 안 좋게 보였나 봐. 나보고 어떻게 내가 존경하는 혜나님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찌르더라고. 근데 정말 걔 수치가 올라오는 내가 이렇게 그 피해자가 된 거지. 걔는 가해자. 근데 피해자의 수치가 너무 올라오고 아픔이 그 두려움이 막 뜨는데 그 두려움을 인정해줘야 돼.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오만해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꺾었어. 딱 꺾으면서 미안합니다.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그래서 왔는데 내가 이렇게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당신한테 만족을 못 주는 스승이다. 너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스승할 그릇이 안 되면 더 큰 그릇 찾아서 스승 찾아가세요.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딱 꺾어줬다. 그러고 나서 미국 가서 한동안 이따가 그 메일이 왔어. 그러면서 혜나님 제가 누군데 저의 수치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행터마다 가서 그 짓을 한 거야. 수행터 제일 수장한테 가서 항상 당신은 이게 문제되 이렇게 한 거야. 수치를 준 거지. 자기 열등이가 수치 나는 이렇게 대단하다 위에 있으려고 한 거지. 딱 지적하고 근데 이제 하나같이 근데도 그 아기가 에너지가 센 아기야. 어디 감히 단체 수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이대고 해. 카를들이 엄청 센 살기더라고. 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집안 자체가 되게 유명한 집안의 자식이더라고. 에너지가 세지. 딱 들이대면 하나같이 수장들이 다 네가 건방지게 어디 와서 공부하러 와서 하면서 안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건. 근데 헤러 엄마한테 딱 그랬는데 너무 놀랬대. 사실은 걔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갔거든? 근데 속으로 되게 놀랬대. 자기 충격받았대. 딱 꺾어주면서 그런데 할 말이 없더래. 그래서 네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수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한 달 동안 아파서 죽는 줄 알았대. 걔 수치가 올라오면서 조상들이 평생 조상들이 평생 이렇게 장난한 척하고 남한테 가서 그렇게 남의 약점 남을 보고 자기 수치를 안 보고 수치스럽다고 해서 남을 공격했구나. 그러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여러분이 수치 당할 때 너무 두렵거든? 그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 피해자. 피해자인 수치.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두려움도 인정 안 하고 안 꺾어. 특히 위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죠. 피해자 절대 안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왜 피해자 약점 나 강자야. 아이고 찌지라고 그랬더니 아랫사람이 뭔가 딱 할 때는 걔가 나를 그 건드려주는데 그때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도 안 올라와. 그러면 얘가 너가 뭘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가리키면 되지만 올라올 때는 있는 거잖아. 벌써 수치스럽고 아프고 두려울 때는 날 건드려준 거야. 그거 꺾어줘야 되는 거야. 꺾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딱 인정해줘야 그 상대를 딱 가리키는데 그게 안 되면 도가 안 되고 여러분 도가 입으로 되는 건 줄 알아? 도가 막 이렇게 나 많이 알아요. 막 가리키고 남의 단점 지적해서 수치 주고 이게 높은 사람이고 이게 도가 되고 공부 돼. 세상에 잘나서 남의 단점 지적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냥 거기도 너무 많아. 똑똑한 사람은. 그게 도가 안 돼서 하는 짓이요. 여러분. 도가 되는 건 뭐예요. 입이 닫혀요. 그러니까 영채님은 나를 아예 삭제시키더만. 제가 셋이아라바람 뭘 하면 뭘 알아요. 이렇게 마음작용에 대해서 알면 아 이제 알았어. 이걸 빨리 갚은 독으로 우리 아기들한테 얘기해줘야지. 딱 그래. 근데 이제 그날 몸이 안 좋거나 힘들어서 그걸 못 해주잖아. 그러면 하루를 안 넘어가. 삭제돼 버려요. 몸은 다 알아 이미. 딱 습득을 했어. 잠재의식은 알고 귀신같이 하는데 설명을 해줘야 우리 아기들이 알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 돼. 왜? 삭제해 버려. 그래서 처음에 아 영채님이 이렇게 삭제를 자꾸 그랬더니 네가 교만해진다. 이거요. 교만해지는. 많이 알아서 남을 주둥이도 가리키고 너무 그럴 필요 없다. 꼭 필요한 거는 다 알게 돼 있다. 이 삭제. 그래서 오늘은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삭제되기 전에 엄마도 힘들어. 오늘 아저씨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분명히 오늘 가쁜 토크 하려고 했는데 가쁜 토크 하면 이게 또 하다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여러분이 또 질문하면 대답도 하고 여러분은 눈빛을 보고 하면 가쁜 토크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눈빛을 봐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데 관객이 없으니까 눈빛이 없으니까 일대일로 하는 것 같은 건 좋은데 내가 그 감을 못 잡는 거야. 나의 그 저기랑 근데 이제 우리 아기들 놓고 하면 눈빛을 보면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것 같으면 예시를 또 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 이거를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 도가 된다는 건 자기의 피해자, 가해자를 인정해 주는 거야. 약자, 강자를. 그래서 피해자로 약자를 쓰지 않고 가해자로 강자를 쓰지 않는 거야. 약자는 귀요미 사랑받고 싶은다. 사랑받고 싶은 이렇게 애기를 쓰고 강자는 보호해주는 강자를 쓰는 게 진짜 배기인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아픔과 두려움을 다 인정한 사람은 약자, 강자를 피해자, 가해자로 쓰지 않고 그렇게 애기처럼 귀요미를 떠는 존재거나 아니면 보호해주는 강자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소식으로 지수하고 이렇게 피해당했다고 얘기하고 아픔을 호소할 때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엄마가 잘못됐죠. 이렇게 사랑 안에서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인정 못하는 줄 알아? 피해자 약자를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수치가 없어요. 수치당하면 어때? 내가 사랑하면 돼. 내 새끼가 엄마 챙겨야 엄마를 봐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할 때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내 수치를 진짜 인정하는 게 사랑하는 거. 오늘 첫 타임에 그 ROS 힐링 세션했던 그 아기가 요번에 사랑 세션 할 때 내가 우리 아기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어요. 예전에 헤라 엄마가 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영채님 오시기 전에 열등한 도인이었을 때 제대로 못 도와준 아기가 요번에 사랑 세션 했잖아. 근데 너무 미안하고 아픈 거야. 내가 그 아기가 아픈 걸 보면서 그걸 빨리 못 도와주니까 얼마나 내가 열등감 올라오고 아파. 약자인 아픔이 느껴지지. 강자로 딱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도 그런 아픔이 있죠. 우리 아기들 돈 없는 아기들 내가 돈 주고 싶고 우리 아기들 몸이 병이 있는 아기들 한 방에 이렇게 빼주고 싶고 근데 도력이 엄마가 안 돼서 그걸 못 할 때 아프고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렵잖아. 수치단 할까봐. 너는 그런 도인이어서 넌 약하구나 넌 열등하구나 이럴까봐 두렵잖아. 그치? 근데 사랑하는 존재 앞에서는 수치도 없고 두렵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이번에 막 표현해줬어. 나는 다 알리라고 생각하고 표현 안 했다가 이번에 표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아파서. 그래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너를 너무 도와주고 싶었고 사실은 그게 내 진심이었거든요. 우리 아기들이 공부 안 되는 아기들 볼 때마다 내가 빨리 도 닦아야지. 미친듯이 도를 닦은 게 공부 안 되고 아프고 힘든 아가들 보면서 내가 그걸 못 도와줘서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두려움 올라오고 저 아기가 나한테 왔는데 엄마 만나서 행복해져서 해야 되는데 엄마 만나서 난 여전히 아파할까 봐 근데 너무 무섭고 그게 너무 불쌍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이제 내 사랑이었던 거지. 그런 걸 이제까지 참고 얘기를 안 했던 거야. 근데 이번에는 내가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었어. 너무 아픈 거야. 그 아기들이 보면 돼. 내가 그걸 못 도와줘서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미안하다고 막 표현을 했거든. 그랬더니 이 아기가 뭐라고 하냐면 해로 엄마가 한방에 자기 가리켰대. 평생 동안 자기가 그걸 못해서 남편, 아들 전부 다한테 꾸삐지는 오빠가 오빠한테도 오빠가 이렇게 한 대 때리면 오빠 무서워 아파요. 이걸 안 하고 계속 고집부린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피해자 약자라는 걸 인정해.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두렵다는 거 이렇게 수치당해서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걸 못한 거야. 인정을 안 해준 거야. 왜? 나 위에 있으려고 강좌하려고 피해자는 죽어도 안 해요. 그랬다는 거야. 근데 해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정말 그게 하나도 안 수치스럽고 저 약자의 모습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다는 거야. 너무 사랑받은 느낌이라 엄청 울면서 자기한테 용기를 줬다고 이제까지 못 걷어서 아들한테도 맞았대. 아들한테도 오빠한테 맞다가 시집가서 남편한테 맞다가 아들한테 맞고 그래서 아들이 거의 정신병처럼 괴로워한대. 그렇지 않겠어. 엄마를 때리고 그 아기가 어떻게 살겠어. 근데 자기는 아들한테 첨 맞고 시원했대. 자기 가해자가 아들은 그렇게 가해한 걸 아니까 맞고 싶었대. 그래서 내가 너도 아기지. 아들이 널 때리고 어떻게 제대로 아들이 너무 괴로워한대. 자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가해자의 아픔도 인정 안 하니까 아픔 그걸 보면 두려움 인정 안 하니까 피해당했을 때 피해자의 아픔과 두려움도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뒤에 막 뒤죽박죽인 거야. 제대로 살 수가 없어. 엄마 역할도 못하고 부인 역할도 못하고 동생 역할도 못하고 이러고 사는 거야. 그걸 못 꺾어서. 이걸 하고도 조금 이제 이거 하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는데 마음 공부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마음으로 완전히 껍질을 못했는데 혜라 엄마가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사랑받는 것 같고 너무 좋아서 자기 이제 용기가 생겼다고 하면서 막 웃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수치스러워. 그 수치가 가짜야. 그게 수치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수치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침 뱉고 돌 던지면 난 내가 막아주고 그래 나도 창녀다 어쩔래. 난 그러려고 했어. 사랑하는 제자가 창녀가 와서 왜 청산하는데 너 창녀니? 네 제자 창녀니? 그럼 나는 이렇게 물을 거야. 넌 섹스하다니? 그래 창녀의 스승이다. 나도 창녀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창녀 창남 안 하는 사람이니? 돈 던져. 내가 맞아줄게.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사랑이거든. 그게 사랑이에요. 뭘 수치스럽다. 그 마음을 인정 못해. 그리고 그 마음을 알면 상대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생각 했어. 그 아기기도 야 이게 한방에 몇 년을 공부한 아기인데 해로우마 모습을 보고 한방에 난 깜짝 놀란 게 해경아기 동영상 올라갔는데 거기에 어떤 아기가 달았어. 해로우마는 항상 강한 줄 알았대. 내가 우리 아기들한테 약한 모습도 보이고 막 이러는데 아기 짓도 하는데 그런 걸 할 기회가 없었던 거야. 휴가 가면 그래서 공부 되는 거야. 휴가 가서 엄마 고기 꺼주고 엄마가 이거 좋아라 우리 아기 막 이렇게 해주면 막 그 아기들이 좋아하는 거야. 엄마가 저렇게 아기 같고 귀여운 모습이 있고 약자가 있구나. 근데 그런 걸 보일 일이 없잖아. 내 강의만 하니까. 근데 이번에 사랑세저 때 그걸 보였더니 그게 엄청 몸으로 가르치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로우마가 그걸 많이 인정하고 그거를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쓰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해. 여러분 마스터 아기들이 공부 빨리 된 이유를 알았어.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봐봐라. 어느 회사나 어느 조직 단체에서 여러분 어제 우리 와인파티 했잖아. 그렇지? 엄마 앞에서 술 더 달라고 막 그러고 막 3, 4 학교에서 다 두려워 이렇게 하지. 우리 아기들 그렇지? 그게 공부된 거야. 막 춤을 추고 섹시 데스 엄마한테 귀여워 뭐 귀엽잖아. 까불고 막 술 더 줘 막 이러고 막 자유롭고 그치? 그게 사랑인 거예요. 수치주지 않는 걸 아는 거야. 응? 여러분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하면서 표현하고 엄마가 약자도 해주고 또 여러분의 그 우주에서 엄마가 강하게만 보였는데 지난번에 한번 쓰러지는 것도 보고 이러니까 철이 들은 거지 여러분 그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약자로 꺾고 인정하는 거 그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로 느껴지죠? 강자 약자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돈 많고 위에 있는 사람 영원한 강자 나는 돈 없고 힘없어 영원한 약자 그러니까 그걸 인정 못하는 거야 강자 약자는 늘 바뀌어요. 늘 바뀌어. 여러분이 날 협박하면 나는 나 이 마음공부 안 해 엄마 버릴 거야 이러면 난 약자 여러분 강자가 되는 거야. 이때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붙잡고 특히 이러는 거야. 전부 다 강자는 절대 자기가 안 굽히려고 그래 강자라고 약자는 더러워서 못 굽히겠대. 자기는 약자니까 강자 이러고 서로 인정 안 하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계속 피해자 가해자로 사는 거야. 그거를 인정을 해버리면 피해자 가해자를 인정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강자는 어떤 강자를 해? 지키고 보호해주는 강자를 해. 약자는 어떤 약자를 해? 귀요미 떨고 사랑받는 약자를 하게 돼 있다고. 근데 그 피해자 가해자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게 진짜 같아서 그걸 보는 두려움을 인정 안 하고 그걸 수치스럽다고 인정하는 게 수치스럽다고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강자를 가해자로 강자를 하고 지배하고 피해자 약자를 피해자로 약자를 해서 피해자 살기로 강자 공격하고 세상이 다 그거잖아. 이게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 세상은? 강자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지키고 약자들은 강자한테 손 도와주세요. 이렇게 귀엽게 해서 사랑받고 이런 세상이 돼. 다 행복해. 강자도 약자도 해로 엄마가 그걸 자유롭게 쓰잖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자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도 하지만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러분한테 얹혀서 보호받고 여러분이 다 해주고 내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부탁하잖아. 다 이거 해줘. 아가 이거 이거 그렇게 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그걸 인정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관념이라 이렇게 있고 앞으로 엄마가 그래서 휴가도 휴가 가면 애기들이 그렇게 공부가 되고 이번에 휴가 가서 엄마랑 있어 보니까 많이 깨진 거야. 편안하고 저쪽이 전라도 갔을 땐 놀라버리더만 엄청 놀란 거야. 내 앞에서 네 이럴 줄 알았나 봐. 그러고 난 응 응 이럴 줄 알았는데 막 엄마 그리고 막 웃고 뭐 주세요 막 이러고 재밌게 노니까 거기서 다 엄청 깨진 거야. 근데 휴가기랑 그 저기 아기가 웃음 아기가 많이 변했지. 자 이제 가해자 피해자 어떻게 인정하는지 좀 알겠지 여러분. 무조건 두려움 느껴야 돼. 그리고 두려움이 올라와 있으면 아 이게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구나. 내가 지금 어떤 가해자 피해자인 거야. 뭘 하려고 할 때 가해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피해자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이런 거야. 알아차려야 돼. 그 아픔과 두려움 이해 되죠? 궁금하신 것은 빨리 질문합니다. 요게 이제 일반 아기들이 볼 거니까 일반 아기들 입장에서도 이런 건 이해 안 될 것 같다 하는 거는 얘기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잘 가르쳤어야 돼. 엄마 아빠가 마음으로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렇게 고집을 부렸다네요. 무의식 정할 때 낳았다네요. 개고집을 부려서 하나도 인정을 안 해서 맨날 쳐맞고 이런 걸 보였으니 얘도 똑같은 거야. 그게 엄마가 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 마음 가해자 마음 어떤 거든 주는 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싫어. 피해자 싫어. 가해자 할 거야. 나 가해자 안에 피해자 할 거야. 집착하고 고집 부리는 그것만 본 거야. 그거를 인정하고 엄마가 미안해 하고 엄마가 약자도 써주고 그렇지? 응. 그리고 엄마가 다 해줄게. 강자도 써주고 그리고 아기한테 엄마 좀 지켜줘. 이것도 시키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그거를 엄마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준 거죠. 그게 가정교육인 거야 사실은. 도가 돼야지 가정교육을 시키고 자식 농사 잘 짓는 게 인생에서 나라 다스리는 것만큼 힘든 거야. 내가 우리 아기들 한 명 가르칠 때 얼마나 이게 막 정말 너무 힘든 거지. 한 명을 이게 공부된 아기를 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지. 그 정도로 힘든 건데 부모가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우고 부모의 습 깨닫지 못한 부모가 피해자 가해자를 자식한테 막 써. 막 자식한테 막 강좌를 써서 막 가해자를 막 했어. 또는 막 부모 중에 있어 기울여기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해. 그래서 자신 눈치를 봐. 이때도 자식은 엄청 무서운 거야. 부모가 든든하게 날 지켜주는 강좌를 해주고 내가 막 뭐라고 하면 약자돼서 내가 받아주게 이걸 자유롭게 하는 걸 봐야 편안한데. 너무 약자로다 이러면 나는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이 드니까 내가 막 강좌를 계속해야 되니까 약자 인정을 못해서 힘들고 부모가 너무 강좌로 나를 누르면 난 약자로만 사니까 반발심이 생기고 나는 늘 약자라는 느낌 때문에 강좌가 되지는 못해.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 써야 되는데 강좌 약자를 피해자 가해자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알고 보면 피해자 가해자는 가짜거든요. 그 수치가 가짜고 그걸 보는 두려움도 가짜니까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인지하고 가해자 피해자 인정하는 그 두려움과 그게 수치스럽다고 수치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할 때 사랑이 돼. 수치를 인정하면 사랑이 돼요. 약자나 강좌를 인정하면 그리고 앞으로 엄마도 여러분한테 생활 속에서 그걸 많이 직접 써주고 초참제참 먹는 아기들한테도 그냥 엄마 마음 그냥 전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기들이 너무 자기관념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못 깨고 나와서 더 많이 써주고 좀 엄마가 좀 더 망가지고 망가지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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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처럼 귀여움이로 하면 엄마가 안 무서워지. 왜야. 이 아기랑 오늘 엄마가 죽을 먹었는데 얘 죽 한입 주고 나 한입 먹으니까 어우 너무 맛있어. 자 우리 아기들 가해자 피해자 없는 거예요. 강좌약자가 있는데 강좌약자가 다 사랑이에요. 우리 어린아기조차도 엄마를 보호하고 싶잖아. 그때는 강좌 마음인 거야. 그치. 엄마조차도 보호받고 싶어. 헤라엄마도 여러분한테 보호받고 싶지. 헤라엄마가 여러분이 딱 보호해줄 때 행복하지. 남자아기들이 헤라엄마 딱 지켜주는 마음을 쓸 때 얼마나 행복한데. 마음인 거예요. 뭘 어떻게 묻힐 적으로 그럴 필요 없어. 마음을 써주면 얼마나 행복한데. 근데 내가 약자라고 헤라엄마한테 이러면 그게 지지라고 인정을 못하는 애기인 거야. 피해자,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과 그걸 수치주고 그 두려움을 인정할 때 수치스럽다고 수치주고 피해자, 가해자가 수치스러운 거라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렵다고 두려움 안 보고 이런 아기들 그걸 인정하면 진정한 강좌약자로 사랑의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자 엄마는 이제 물러갑니다. 안녕 correlate 우리 곧 genetically 우리 writer 응원 road